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아이패드가 배송이 와서 한번 같이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짠 이거 쿠팡에서 주문한 아이패드 아이패드 9세대에요 페이스 그레이 색상이고 아이패드 9세대에요 제가 아이패드 에어스리가 이미 있는데 그거는 64기가짜리고 얘는 256기가에요 이번에 연말에 연말 선물? 기념으로 256기가짜리를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각각 신지모르에서 구매한 케이스랑 이거 필름입니다 제가 필름 붙이는 거를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 실패 이 제품은 공부할 때 쓰는 아이패드 에어스리인데 이것도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아이패드 2개 박스 보니까 역시나 별다른 건 없고 이거 서가스티커 한장 들어있고 이거 C타입 충전기 들어있어요 지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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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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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패드 단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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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 양념을 넣어주세요 단무사 단무사 tic 단무사 청양고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밥 소금 Mini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 고르기 우세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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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hibits 치킨이 더 맛있어. 맛은 매운 맛. 치킨이 더 맛있어. 튀김에 면을 제거해 주시고... 어떻게 될까? 두려웠었거든요. 면은 물을 넣어두고 물을 넣고 손질을 넣고 잘 넣어줘야 돼요 헐 밥을 넣고 면이 더 좋지 않게 면은 말에 자, 면은 잘 어울려요 면은 마늘에 또 한 번 더 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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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냥 되게 흐린 것처럼 나쁘니까 너무 우스갓네 가자 잡았다 뭐야 이거 남카요? 남칸 갈랭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있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밥과 저희도 같이 먹어야지 그냥 밥과 같이 마시면서 너무 맛있어 밥과 먹는 마시려고요 얘들아 마시라 고맙습니다 화장실 다녀야겠다. 근데 이게 이해가... 수요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correlibre 꽃게블루 앞머루 그걸 일어날 때 점심이 길고 오멸rou이 앞머를 고춧가루 지금 sa Jouie 딸기 가다놔 하하 일단 다 기록으로 남겨놓은거잖아 와우 한 입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산이 와서 안 넣지? 다데기도 안 넣어? 안 넣지? 다데기도 안 넣어? 안 넣지? 다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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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다 회복이 많아 어디? 서울역학교 다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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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야 시금치라고 돼있는데? 금치야 아니네? 반칙금지 다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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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약간 다데기 이거 딱히 아무 말 안 하는 그 정도란 말이야. 맛있지? 오 마이걸. 맛있지? 또 디랑스 별로 안 좋아한다며? 그냥 그렇다. 뭐라 했지? 하은 씨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내가 했어요, 이렇게 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약간 열받는 거야. 진짜 술자리에서 진미가? 그냥 먹는 거야? 응.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고 싶어. 왜 거기서 한참 보고 싶어? 내가 혼자 점심히 해보고 싶어. 미끄러ла는venir 좀, 여보? 너무 맛있어. 뭐 재밌어. 안 돼 먹으면 안 돼. 막는 잡을 거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 .. .. 날림 났어 파프리 앉아 파프리 앉아 어머나 씻고 올게 콩 3개 콩 3개 콩 4개 치도 waiter edges 측면에서 아.. 아.. 계속 이게.. 제가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오늘의 대신이 다 먹기 전에 전화했을 때 배달에 해달라고 둥근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바쁘라. 다 먹어야지. 오징어. 여기 누르면 피가가 났어. 다 먹어야지. 파. 반쌍! 얼굴이 lifted. 쇠가om. 닭꼬치. 닭꼬치. 양념에 대파 양념을 넣고 양념을 넣고 양념을 넣어 양념을 넣어 사장에 배가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리고, 주문한 우리의 장식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또 어떻게 생각해! 2시 반으로 자르세요? 2시 반에 3시 반으로 자르세요! 4시 반은 8시 반으로 자르세요! 3시 반으로 자르세요! 3시 반으로 자르세요! 4시 반으로 자르세요! 왜 그래 이모 밥 먹고 와 너도 먹었잖아 이거는 바질페스토 크림치즈 이거는 시금치 베이걸이 이건 약간 펄스츄 같은 것 같은데 오늘도 효소가 빵 먹어서 효소를 하나 먹을게 아니야 이거 니가 먹는게 아니야 먹고싶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제 왜 자꾸 밑에 다 입장되니? 스팸 스팸 고춧가루 황금 양념이 양념을 주는 상호 양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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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3시 43분 모니터 하늘 하늘 마늘 하늘 가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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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늘 너무 뜨거워! 손! 왜 이렇게 느리게 줘? 요! 퍼플이 손! 옳지! 알! 하이파이브! 오늘 원래 잘 왔는데? 먼저 먹어! 이모도 옆에서 책 읽을게! 오늘은 rap을 horror, 그릇에 담아요! 그릇에 담아요! 여러분은 그릇에 담아요! 그릇에 담아요! 그릇에 담아요! everyone's on a plate. 배는 나무젓가락으로 먹어야 하는데 미끄러지냐고?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퍼 먹기 하자 이거보다 없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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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맛있게 먹었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 후소를 3개월 동안 먹게 됐는데 구마효소는 군고구마 맛이고 비움효소는 인절미마 맛인데 저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창에 주먹밥까지 고연분 고탄수 먹었으니까 두 개. 저는 그냥 물 없이도 이제는 잘 먹어요. 이 비움효소는 니드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12월 31일까지만 최대 42% 할인한다고 하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링크는 더보기란에 달려드렸습니다. 특히 저의 마을 헹구는 뮤직비디오를 진짜da 사회에 안 담을 수 있어서 배가 일어난 손가락을 삽니다. 이제 같이 배가 일어났지만 다 먹으니까요. 같이 배가 일어났죠. 이건 아니다. 모두가 좀 많이 담고 저의 하루를 입고 근데 컨셉 할 수 다 될 거라고 했단 거 같아요. 헉, 큰일 났다. 안녕. 안녕.